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샴푸 해야 돼요? 네! 해야 돼요? 안녕하세요! 아니에요! 너무 긴장돼요! 제가 벌어졌면 한번 연습할거니까요! 이제 해야 돼서 통하는거 같은데요! very awkward 어렸을략! 네! 이 시간에 대단한가봐요! 이 시간에 이쁘기있는 겉략! 다시 하다 다이야버린 마이크 결승라 아 그 지절로 너무 이뻐 너무 파이시아 너무 파이시아 남편이 얘기하는 거 같아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 기장 기장라 기장 너무 크다 제行李箱 잃어버렸어 마지막에 기장에 왔습니다 도착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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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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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칼리포니아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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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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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.